별일 없죠 돌아가야 되나본데 쉽게 돌아가게 해줄거 같지 않은데 이거? 아이씨 길이 하나도 안열려있어 원래? 이 문을 어떻게 열어? 뭐야 죽겠지 때려봅시다 에.. 조사하기 한번 해보고 때려보면 되겠지 아 디폴트가 있네? 계속 봐라 모으기 하네? 아니 우크 주제 어딜 아 죽었어요 혼자서 아무리 모으기를 방어를 해도 우리 셋이서 대출하면은 대출의 힘을 이기지 못하네 스위치가 있네 개 간단한데? 아니구나 간단하진 않네요 위로 올라가는거야 이거? 올라가야돼? 아군의 브레이브 어택 아군의 브레이브 어택 아군의 브레이브 어택 브레이브 하나 사인채기 시작했다는거? 그러네 그리고 사인채가 오셨다 오 오 마구치는데 오 사람 잡네 상황에 따라 성공도 하네요 상황에 따라 성공도 하네요 와 아이템부터 올라가 봅시다 인카운트율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자주 걸리는데 3마리네 이번에 음... GA가 좀 쎄보이는데 오크 리더인데 이건 한번 막는게 좋지 않을까 고무 아 찌르기 오크 리더 음... 브레이크에서 리더 조치고 다 써 그냥 아마 다 죽일 수 있을거야 더 이상 독 데미지로 견딜 수 없다 이거 죽여버려 그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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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다 쎄다 퀴즈레벨 업 쎄긴 한데 우리가 데미지를 좀 읽었고 독도 좀 걸렸는데 지금 독은 어떻게 해 독은 퀴즈레벨 업 퀴즈레벨 업 퀴즈레벨 업 퀴즈레벨 업 퀴즈레벨 업 풀 방법이 지금 없는데 기다리면 안풀리나 이거 퀴즈레벨 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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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메 야 이거 무시 못하겠는데 재밌는 거 안 좋겠지 힐 한번 해주세요 뭐 지치면 되죠 죽은 아니였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부활 안되면 곤란한데 설마 설마 묘.. 묘짜리? 아! 부활 안되네 그러면은 일단 아이템도 부활시키긴 하는데 피닉스 꼬리를 써야되네요 조심해야겠다 좀 아프네 에.. 은농 안경으로 갔다 은퇴 안경이랍니다 암흑을 무효화하는 안경 피옹무기 안경 껴라 안경무기 디스플레이 표시도 안되네 이 링하벨이 피가 별로 안 높은데 이 링하벨이 피가 별로 안 높은데 이 링하벨이 피가 별로 안 높은데 패러가 스위치있고 3층까지 올라가나요? 상대관 눈 하나 갇혀있다고 피치듯이 돌아가네 저게 브레이크 어때? 막는게 좋죠? 적이 1브레이크 바꿔 시작한다는거죠? 와 근데 얘 데미지가 미쳤어 더럽게 아프지 진짜 미친거 아니야? 디폴트는 반복해야겠는데? 서로 디폴트 그때 때려 정말 이게 아프네 이 다운톤이 얘네리 디폴트 하려나? 채수를 쓰고 싶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패자 아니지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한번만 써보자 어차피 얘네리 디폴트 할꺼거든 빙은 두 번이라고 민합은 한 번 흘려주고 얘는 그냥 한 번씩만 때려도 한 번 흘려주고 많이 뭐 할 필요 없어 어? 듀폴트 많이 넣어? 있으나 볼 줄 알잖아 아 우와 이리와 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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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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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브레이브 돌아서 죽여 그냥 이눈 죽여 이눈 죽여 이눈 그리고 얘는 너무 무리하진 말이잖아 그냥 아 그냥 싸우고 런치 돌팀 하고 만약에 재수없게 막 끄지게 맞으면은 제가 지원해줘야 돼요 그냥 이거 죽여버려 그렇지 오 64 데미지 아니 아니해서 데미지 장난 아니고요 그만큼 맞는 것도 장난 아니고요 너 왜 이렇게 아프냐 힐 해주고 어우C 미쳤네 턴 턴 그거 잘못했으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그냥 당겨 이번 편에 죽여 그냥 죽인다 이번에 오 아 아 아니해서 더럽게 쓰네 흐흐흐 오 힐 못했는데 이게 한 명 남겨놓고 힐을 다 해놔야 될 것 같은데 힐하고 가자 얘도 잡채인지 반응하니깐 얘를 하면 되나? 얘도 잡채인지 반응하니깐 얘를 하면 되나? 얘도 어빌리티 그냥 여기다 끼워놓으면 되는거 아니야? 끼워놓으면 얘를.. 힐은 아무리 다 되는거네 얘도 돼요 현재는 뭐 그게 없어요 지금 고를수 있는 잡이 2개뿐인데 정확히 3개인데 그중에 2개를 쓸 수 있으니까 피닉스 꼬리 하나 얻었고 아우.. 낼지가 그냥 빨리 툭수를 벗겨버리는게 답인지 아니면 죽이는게 답인지 이걸 잘 벗겨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툭수를 그냥 줄이는게 답일 수도 있고 빨리 죽여버리기 답인지 빨리 죽여버리기 답인지 근데 안죽는거 같은데 아우 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.. 범일치면 안 되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와씨 우와우와우와우와 아우 죽었다 에너지 봐 미쳤어 도우매 안 돼 죽여야 돼 이 다음에 어떡하냐 전멸각인가요 이거 체력 8 남았네 와 이거 무조건 막고 무조건 막아야겠다 이거 집에 갔다오는게 나갈까 콜이 세개밖에 없는데 두 명 뒤졌으니 이걸 어찌 말이 아니네요 아 그래 여기 가는게 아니었어 일로 가야지 장비를 좀 더 잘 챙기고 레벨업도 하고 이래야 되나 이거 이런 풀 필요 없는데 일단 한놈을 죽이고 가야돼 그건 확실한거 같아요 나머지는 좀 상태를 보면서 찔러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한 번만에 한 번만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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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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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상세한번 얘 찌르죠 또 했어요 의명을 공부한번 했죠 이 상황에서 브레이브 땡겨서 힐해주고 얘는 넌 아 한 번 더 땡겨야 돼 얘는 두 번째로 마구 그러면은 와 데미지 야 이거 돼지 죽을락말락 했었는데 아까 한 번 더 땡길까 가라 그렇지 더블어택 죽여! 오케이 이러면은 힐을 살리면 되죠 와 이거 전략성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? 흐흐흐흐흐 적이 더럽게 쎄니까 생각되는게 많은데? 한 번에 가자 마지막으로 계속 나야되는데? 계속 나야되는데? 계속 나야되는데? 아 죽이겠다 이거 근데 이게 내가 많이 쎄야지만 좀 유리한 게임인 것 같은데 전략이 내가 약하면 한없이 힘들어지고 내가 쎄면 그냥 압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쎄면 안 돼 내가 약하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쎄면 그냥 한턴에 짓눌러버릴 수 있는데 그런게 있네요 내가 많이 쎄져야겠다 이거 이것도 되게 위험한 짓이야 저기 2번만에 2번만에 3번만에 줄 밖에다 3번만에 이런 화면 잡을 수 있어 좀 끊어서 2번만에 우와 데미지 강화가 중첩 되네 지금 보니까 아까는 125였는데 150됐네 일단 방어 한번 하고 또 중첩 되려고? 이거는 안되네 이게 오크 리더는 뻘짓을 하니까 오크를 중첩 잡겠는데? 잡겠는데? 오케이 에베로 정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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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쓰면서 가고 정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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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default 정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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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굳 정첩 정첩 알겠는데 얘는 무조건 무조건 디폴트는 안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리전 이렇게 선을 먼저 잡으면 잡는게 용인적이 없단말고 아 쟤 죽이면 또 얘기가 다른데 아 우리가 선턴이야 속도도 되게 중요하겠는데 선턴 잡고 안 잡고가 좀 차이가 있네 길라인드는 바로 풀어주고 뭔가 있네 뭔가 있네 아 세이브하는 아저씨로 으아 되게 소음하네 저 이게 뒷공주로 많아 한 번 더 막자 아니다게 행동은 얘가 나올텐데 안 나오는데 안나오면 그냥 치게나올거든 안나오면 그냥 치게나올거든 아니다게 행동은 얘가 나올텐데 무슨 씨물 NowOL 이거면 잠시만 간다고 레다 VS 크리가 장난하네 이제 놔두고 자 퀸 좀 하고 짠짠한 거라도 휠을 좀 해줄게 그러면은 깔끔하죠? 어? 방어 있네 짠거 없어 여기서 방어 질이야 포션 포션 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메이지메쇼 메이지메쇼 어? 뭔가 좋은 무기가 하나 나왔어 메이지메쇼 공격력이 한 5정도 더 올라가네요 희한하게 생긴 당검이네 어? 가끔 침묵효과가 나는 고대 당검 오 스피어보다 대거가 세지 않군 으흠 으흠 에이 버클러가 있네? 저 올라오네 방어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방어가 너무 낮네 방어가 너무 낮네 혼자 15네 나머지 27 25 하는데 버클러 없는게 좀 크다 으흠 뭐해? 옥샤아 상와됐어 엥샤아 상와됐어 메이지 2마리 2마리는 뭐 메이지메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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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지메쇼 த 힐을 너무 많이 줬는데 힐을 쓸데없이 많이 줬는데 레벨업 레벨업 세이브 아저씨잖아 이 아픔 위험해라고 하네 세이브 하고 물건 살 수 있는 건 아마 우리 마을에서의 것뿐이라서 쿠션밖에 없어 우리 마을이 더 강화되면 이런거 말고 상점이 강화되면 더 아이템을 팔텐데 부활약이라던거 언제 강화해 자 그래서 아까전에 싸우는 곳으로 갈건데 우리 뭐 상태는 문제 없겠지 가봅시다 기껏해야 벅사잖아 이 녀석들 바람의 문양 어 어 설마 침입을 허락하다니 이 놈이고 저 놈이고 다 못 써먹겠구만 엠장 내 파이어로 전부 다 태워주겠어 잠깐 오미노스 어 무년 잡아오라는 명령이었잖아 거기다 이런 곳에서 마법을 쓰면 내 힘을 보여줄게 히히히히 파이어아 히히히 파이어아 아군을 죽였어요 오 아이츠 동료까지 같이 공격하듯 공격하다니 이런 뭔지 이런 싸움 용서못해 이런 싸움은 방식 용서못해 어 동말로서 참는거 한개야 지금껄로 완전히 화났다고 배신하는거냐 괜찮은거냐 너 니 아버지 얼굴에도 먹질하는거라고 아버지는 관계없어 난 내 신념에 맹세코 너를 용서붓해 거기 도와줘 에이? 너는 이름을 말할필이 없어 왜냐면 난 네 이름을 알고있으니까 다시 말해 맞지?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나의 신념에 맹세코 나의 신념에 맹세코 나의 신념에 맹세코